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역할 수 없는 소름이 온몸에 쫙 올라오는 그야말로 개그지 시궁창 같은 영혼을 가진 여자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행복한 친구가 너무 질투나고 미워요 남편을 뺏고 싶은데 정말 미치겠네요 원제 친구의 남편이 좋습니다 행복한 친구가 너무 믿고 싫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미친년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감히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그래서 익명인 이 게시판에다 하소연 좀 해볼게요 저에게 욕을 하셔도 되고 아니 그냥 침을 뱉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조언이라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같이 꼭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정말 혹여나 이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의 신상과 배경은 최대한 줄이고 지역이라든지 그저 현재 상황과 제 마음에 대해서만 쓰겠습니다 이하 본문이에요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프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는 물론이고 좋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야말로 중마고우인 친구인데요 그런 친구에게 고작 이딴 마음을 품는 제가 너무나 믿고 혐오스럽습니다 저는 전날 파혼을 했어요 그게 정확히 언제였는지 또 무슨 이유였는지 등등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직 2년이 넘지는 않았고 집안 문제로 큰 충돌이 생겨 한참을 휘청이다가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제 파혼 소식에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위로해준 그런 친구였는데요 정말 고마웠죠 저랑 같이 울어주던 그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 결혼을 했어요 뭐 워낙에 착한 애라 그런가 남편도 어쩜 자기랑 똑같은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아무튼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건 아니구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바로 그 다음날 저한테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며 연락을 했고 그렇게 우리 세명이 처음으로 만났는데 하... 맞아요 지금도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그날로부터 따지면 지금 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어가네요 이 사람은 참 다정해요 항상 친구밖에 모르고 사랑이 흘러 넘치죠 그리고 친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제 소중한 친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나도 같이 흐뭇해야 하는데 그래야 정상일 텐데 왜 자꾸만 질투가 나는 걸까요 저 사람의 사랑을 왜 친구가 아닌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건지 거기다 친한 친구가 행복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싫은 걸까요 죽도록 싫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저 정말 나쁜 년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뺏고 싶어요 저 자리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미친 생각이라는 거 절대 말도 안 된다는 거 분명 아는데도 그런데도 자꾸만 욕심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만나고 만나고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친구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되게 잘해줬는데 여기서 저도 모르게 점점 마음을 키웠었나 봐요 이제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고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실제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저와는 달리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늘 이런 저를 걱정해줍니다 자기 신랑한테 오빠 어디 좋은 사람 없어? 이러면서 저를 소개시켜주라고 성화를 부리는데 저는 그런 친구한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네요 진짜 저는 친구 자격도 없는 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꾸만 그 사람이 좋아지고 또 그런 만큼 친구에겐 질투심이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진짜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건데요 익명인데도 너무 막장같은 생각이라 계속 망설였던 건데 그냥 쓸게요 저 두 사람이 딱 한번 엄청 크게 싸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제 앞에서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친구를 보면서 입으로는 위로를 했지만 머리로는 제발 이혼해 제발 제발 이혼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제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혐오감을 느꼈고 소름이 끼쳤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부터 미운 마음과 질투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기 시작한 건데 지금 너무 괴로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젠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이제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데 미안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자꾸 친구 몰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지고 두 사람이 깨졌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아니 아무튼 그래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정말로 큰일 나지 싶습니다 제 감정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가 행복한 게 너무 싫고 이제는 막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뭘 어찌해야 하는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댓글 1번 보니까 니가 파혼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아우 소름돋아 이 천하이 못된 년아 칵테이 대댓글 아니 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파혼을 한 이유가 있다니요 저 정도 인성이면 파혼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겁니다 2번 헉 이거 보니까 예전에 그 여고 동창살인 사건 생각난다 절친의 남편을 사랑해서 그랬나 아니 너무 잘 사는 게 질투나서 그랬나 아무튼 친구도 죽이고 친구의 아기까지 죽인 뒤에 밀실살인사건으로 꾸민 그 미친 사이코패스 걔가 생각나요 뭐야 걔가 혹시 니네 언니냐 그런 거야 3번 한번 사는 인생인데 혹시 압니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궁창에 빠지나 안 빠지나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4번 이유야 어찌됐든 님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친구는 행복하고 잘 사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럽고 또 그러다 보면 질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인간이라면 해도 되는 일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거 다 구분하고 인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마음 다스리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위한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먼저 밝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친구 남편처럼 좋은 사람도 다가오고 그러는 겁니다 괜히 친구 눈에 눈물 빼다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친구 부부와 지금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쓰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좀 나을 거야 아시겠죠 내 말 들어 참 울지 말고 5번 솔직히 말해봐 친구 남편이 좋은 게 아니라 마냥 그냥 행복한 친구가 질투나서 그래서 그런 거죠 나는 불행한데 너는 행복해하니까 그게 미운 거 맞잖아 친구가 착하니 어쩌니 뭐 소중하니 등등등 이런 소리를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변명일 뿐이고 속으로는 본인보다 별로고 못났다 생각하면서 이래저래 되게 얕잡아 보고 살았는데 그런 네가 나보다 잘나가고 행복해? 감히? 이런 질투심에 사로잡혀 인생 박살나길 바라면서 그래서 친구 남변도 손대고 싶은 거잖아 맞잖아 내가 너 같은 년 어디 한둘 보는 줄 알아? 어? 어우 소름끼쳐 제발 뉴스에는 나오지 말아 부탁이니까 6번 그 사람은 자기 아기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네가 아닌 네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잘해주는 겁니다 왜냐 본인과 딱 맞는 좋은 사람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어쩌다 친구 남편을 만난다 해도 지금의 네 친구 얘기 해주는 것처럼 해준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야 알겠냐 이 그지 같은 년아 7번 야 이 미친년아 행복한 남의 가정 흔들 생각은 집어치우고 예전엔 2년 파혼당한 이야기나 씹으려봐 얼른 급하니까 8번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너랑 파혼한 남자 참만 다행 아닌가 하마터면 이런 미친 여자랑 평생 살뻔 했잖아 어 끔찍해 사실 이 글이 주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주작이라고 믿었을까 너무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죠 그런데 아까 댓글에도 몇 번 나왔지만 예전에 그 여고 동창살인사건 온 나라가 뒤집어졌죠 친구 잘 사는게 질투 나가지고 자기는 파혼했나 이혼했나 아무튼 그런데 친구가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친구 그 뭐야 생일 축하해준다고 눈 가리고 하다가 목 쫄라 죽여버렸잖아 애기도 죽이고 어 어우 소름기쳐 무서워 어 어